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요즘의 이 논란의 양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 이번 이재명 대표의 흉기 공격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연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이 합당한 것이냐. 이런 논란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은요. 먼저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중에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건 직후에 국무총리실 대테러 상황실 발로 경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가 되었습니다. 테러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는 의도와 언론 통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자 발송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법적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총리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전 위원장은 최근에 민주당의 당대표 정치 테러 대책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이번 주 중에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겠다. 서정옥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열상이냐 자상이냐 이걸 구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 말은 열상이라든지 고발을 한다 또는 1cm라 했는데 실제 1.4cm 아닙니까. 초기에 발표할 때 1cm 정도 열상 이 정도는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고의로 은폐했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정청례 최고는 1시간 안 돼 물청소 했다는데 그냥 청소한 게 아니고 다 동영상 찍어놓고 다 사진 찍어놓고 정거를 보존한 다음에 청소한 거 아닙니까. 저는 결국은 민주당에서 헬기 특혜라든지 또는 서울대병원 이송 여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워낙 높으니까 물타기로. 물타기로 이게 민주당이 오히려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상황이 이쯤 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대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아니 저렇게 음모론을 연일 제기해서야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경찰도 못 믿고 총리실도 못 믿고 부산대병원도 못 믿으면 누굴 믿으시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오늘 오전에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희한한 음모론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도 경찰수사도 국무총리실도 다 믿을 수 없다면 누굴 믿겠다는 겁니까. 과거에는 검찰만 악마화 했잖아요. 이번에는 경찰을 총리실을 악마하고 있고 부산대 의료진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그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음모론을 유포해온 과정이 축소판으로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믿을 수 없으므로 경찰이 수사권을 넘기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비습 사건에 이르러서는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법을 바꿔서 스스로가 수사기관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열한 문장과 몇 마디 말장난으로 이 사건이 왜곡되기를 바라는 그 태도의 안쓰러움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병원도 경찰도 총리실도 믿을 수 없다면 누굴 믿으시겠다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머릿속으로 무얼 상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고 박정하 대변인은 어둠의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뒷골목식의 정치와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왔어요. 강성필 부위원장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됐을 때 법원의 판결도 유감이다 라고 말하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일까요. 최초의 이재명 대표가 목에 습격을 당했을 때 1cm 경상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나중에 와이셔츠를 관통해가지고 목에 흉기가 들어갔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민주당에서 그 와이셔츠를 찾는 데 일조를 해서 와이셔츠가 공개되고 나서 그 와이셔츠를 흉기가 관통을 하고 목에 어떤 부상을 입었다는 걸 들으니까. 강성필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하오나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점을 오늘 오전에 민주당 최고위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정청래 최고, 서영교 최고 등이 그와 비슷한 발언을 오늘 오전에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지요. 부실수사,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다시 발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국회가 국정조사, 특검 등 권한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범인의 칼 찌르는 장면을 보면 고도로 훈련된 사람 같습니다.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 더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랍니다. 부산대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을 서둘러 물청소를 했을까? 축소, 은폐,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출혈량은 적은 상태다. 1cm 열상으로 경상으로 추정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입었던 Y 셔츠는 의료 폐기물에서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문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취지인데 강 부위원장님 말씀 이어가시죠. 그래서 최초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에 대해서 접했을 때 셔츠를 관통해서 목에 흉기가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했다면 훨씬 파장이 컸을 것이고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더 위중하게 바라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약간 축소되고 좀 은폐된 면이 있질 않나. 그래서 어떤 이런 파장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습격 사건이 어떤 다른 방향으로 좀 축소된 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공격을 당한 것은 꽤 됐습니다. 시간이 이제 13일째가 됐네요. 13일이 지난 거죠. 2일 날 공격을 당했고 오늘이 1월 15일이니까. 그런데 성재준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연일 뭔가 경찰의 수사라든지 총리실의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주장이 주말을 지나면서 한 주의 시작 월요일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죠. 제일 처음만 하더라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좀 확대해석되는 거를 좀 염두를 해놓고 발언도 나왔었는데 그게 너무 지금 민주당이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정천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하십니다.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정천외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덜 훈련된 음모론자 같아요. 음모론을 우리가 핀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좀 상식적으로 맞는 뭐 이런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피스판한 그분이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훈련은 누가 시켰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까?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말이 안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덜 훈련된 음모론자 같은 얘기가 도대체 야당에 제일 야당에 지금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분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도 좀 기가 막히고요.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또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 보니까 경찰도 믿을 수도 없고 국무총리 씨도 믿을 수도 없는데 누구로 도대체 믿겠다는 얘기는. 이걸 믿을 겁니까? 민주당은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가 민주당이 검수 한 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해서 검찰을 악마시키고 경찰한테 수사권을 몰아주다시피 했는데 그 경찰 수사에 대해서 1.4cm나 1cm나 이거를 가지고 자상이냐 열상이냐 이거를 가지고 또 경찰을 믿을 수가 없고 특권까지 운영한 걸 보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믿을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 글쎄요. 그 제명인의 마을에 있는 파출소까요? 그 정도 결과가 아니고서는 믿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재준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청래 최고는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67세 피의자 김모 씨는 고도로 훈련된 사람인 것 같다.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우리 장윤미 변호사 보시기에도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 뭐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주장이 우리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좀 설득력이 있는 주장들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진상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런 아주 양강 구도 속에서 혐오의 말들이 정치권 내에서 오가면서 그 결과물로 이런 정치 테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정치인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안전을 당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이 현장을 모르겠습니다. 하루 이틀 더 보존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40분 만에 물청소를 완료했다는 거. 고개가 갸웃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셔츠라는 것도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 폐기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점이 생기고 있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한동훈 장관이 작년에 6.25 행사장에 갔습니다. 본인의 휴대전화를 분실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수사기관 처리했습니까? 강력히 형사가 현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야 간에 어느 누구도 이 수사를 하는데 미진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을 어떤 정치적 음모론으로 폄훼당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치적 음모론으로 폄훼돼서는 아니되옵니다. 장윤미 변호사의 주장은 그러하세요, 서종욱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음모론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지금 장 변호사님, 제가 주장하기에 핵심을 잘 못 들어서 어떤 주장인지 모르겠는데. 방송에 지금 집중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무슨 음모론인지 제가 납득이 안 돼서요. 음모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음모론이 아니다. 왜냐하면 요소, 요소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음표를 찍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그게 저는 음모론이라고 보는 게요. 보는 게 지금 정청렬이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물청소만 해도 이미 다 동영상을 촬영해놓고 다 치운 건데 그러면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피를 갖다가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재판 끝날 때까지 보존해놔야 됩니까? 그 피가 현장에 있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리고 또 정청렬 최고, 지금 범인 있잖아요. 범인이 고도로 훈련된 사람의 상처가 그 정도 칼에 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경찰이나 총리실이 어떻게 굳이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데 1cm 열상, 이렇게 가짜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왜 이런 개담, 가짜뉴스를 퍼뜨리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헬기 문제, 그다음에 서울대 문제, 이걸 덮기 위해서 음모를 제기하는 게 맞는데 장 변호사님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반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 논란이 당분간 좀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무총리실을 이번 주 중에 민주당이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한번 이 조사, 이 지역의 여론조사인데요. 한번 보시죠. 갤럽의 조사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조사인데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조사입니다. 소위 우리가 부울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12월 첫째 주, 지난해 12월 첫째 주에는 똑같았습니다. 18, 18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조사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울경 지역에서 15%포인트가 올라서 33,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포인트가 올라서 21을 기록했다. 그러니 18, 18 이렇게 같았던 수치가 이번에 조사된 걸 보면 12%포인트 차이로 부울경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앞섰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재준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부울경의 여론이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으로의 부산에서의 이송 논란,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정무적인 판단 오류로 인한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런 식으로 음모론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를 넘어서 2차 자멸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가해를 넘어서 뭐예요? 2차 자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딱 그 이후에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예상하는 그대로 우리 정천혜원님 같은 경우도 지금 행동해주고 계시고.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계속 그렇게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행동을 해 주시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사람 간의 격차가 지금 저렇게 12% 가까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글쎄요, 이게 지금 민주당 하는 것처럼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다 조금 있으면 또 어떤 사람 등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소리가 계속 팩트하기도 해보자고anton에 따라잡 BitL acá, 그리고 consists mark If Bush Hill,HAHA your essere 맞춰서